오늘 영상은 댓글 신청을 받아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이유님 얼굴 분석을 통해 작은 이목구비 확 커보이는 법, 또렛게 보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얼굴형과 이목구비를 볼게요. 얼굴형 외곽라인이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편입니다. 아이유님은 입체성이 크지 않으며 눈, 코, 입 모두 오목조목한 편입니다. 아이유님은 눈과 눈 사이 간격이 먼 편입니다. 이목구비가 큰 편인 김태희님과 비교해 볼게요. 눈 사이 간격을 보면 멀고 가깝습니다. 코를 볼게요. 콧볼을 따라가면 콧볼과 눈 앞머리 사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 눈 사이보다 콧볼이 좁을 경우 콧볼이 더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옆모습에서 콧대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부분을 볼게요. 눈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콧대가 눈 위에서 시작합니다. 콧볼이 좁은 편이고 콧대가 낮은 편입니다. 콧대가 높은 편입니다.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는 아이유님 특유의 러블리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이목구비의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헤어스타일링에 있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무거워 보이고 밀집도가 높은 뱅암머리보다 여러 갈래로 분산된 시술 앞머리가 라운드 얼굴형을 보완하고 이목구비를 돋보여줍니다. 아이유님 하면 애교머리, 베이비 헤어. 아이유 잔머리로 유명하죠. 헤어라인을 보면 깔끔하고 정돈된 헤어스타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잔머리 연출을 한 헤어스타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정하게 묶거나 무거운 스트레이트, 깔끔한 헤어스타일보다 부수수한 헤어스타일,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을 소화하며 잘 어울리십니다. 이는 일종의 착시효과입니다. 오렌지색 원은 같은 크기인데 주변 원들의 영향을 받아 오른쪽 오렌지색 원이 더 커보입니다. 에빙하우스 착시효과로 상대자 크기의 인식 차이입니다. 이목구비가 주변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받아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력을 극대화하는 스타일링 방법은 있습니다. 스타일링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작은 이목구비로 고민이셨다면 세 가지 헤어스타일링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베스트 스타일링 컨텐츠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11월 컨설팅이 오픈 예정이니 댓글 확인해주세요.